행정안전부는 그제부터 어제까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은 결과 강원 9만 5940가구 등 전국에서 375만 가구가 2조 5천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강원 도내에서는 전체 신청금액의 2.6%에 해당하는 647억 원을 신청했습니다.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공정마스크 오브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8인 세대주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했습니다.